수연이 뭐 먹었어요? 아사이베리 먹었는데 왜요? 아사이베리 저 병 옆에 가서 해야지 아사이베리 저 병 옆에 가서 해야지 아사이베리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어디에 좋은거야? 어디에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어디에 좋죠? 이거 왜 먹어요? 맛있어서? 맛있어서 먹을까봐 좀 딴 거 먹어 그래 몸에 좋으라고 하는거야 몸에 좋으면 맛있을 수 있잖아 그때 케라나에서 알려줬잖아 아사이베리가 어디 좋은지 아, 그렇지 아사이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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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이베리